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. 모듬채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장, 미국장 주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주식을 매수해도 될지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하락하고 있는데도 일부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만약 그 시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돈을 묻어두었으면 어땠을까요?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 멤버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단 개인 공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. 한 주에 1회 이상 업로드 예정이며 해상은 국내와 미국 주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